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의 요즘 버전 최신 버전에서 피아노롤 키에디터 창 배경 색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9 버전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버전을 쓰는 분들은 이렇게 피아노롤 창 그러니까 키에디터 창을 들어가게 되면 배경 색상이 어둡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어색하다고 하시면서 좀 칙칙하고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밝게 바꿀 수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뭔가 이제 설정을 바꾸는 거 다 프리퍼런스 있죠 이전 영상에서도 알아봤었구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프리퍼런스로 들어갑니다 프리퍼런스 들어가구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 유저 인터페이스 라고 하는 항목에서 여러가지 색상에 대해서 기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 오래된 버전 들에서는 요 위쪽에 관련된 어떤 색상을 바꾸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요즘 버전 9, 9.5, 10 뭐 이런 버전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색상을 뭐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어 이 부분은 일종의 프리셋 같은 건데 큐베이스의 어떤 기본 배경을 아예 이렇게 스킨 바꾸듯이 바꾸게 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구요 별로 뭐 쓸모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해놓고 항상 썼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커스텀 칼라즈 커스텀 칼라즈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와서 요렇게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부분들은 키 에디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뭐 샘플 에디터나 여러 에디터 창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값인데 그래서 에디터 에어리어 백그라운드 이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먹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색상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색상을 바꾸는 일종의 뭐 포토샵 같은 데서 봤을만한 그런 어떤 색상 바꾸는게 나오는데 어둡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밝게 그러면 여기는 원래 색상 여기는 바꾸고 싶은 색상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너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보통 흰색이나 밝은 회색 정도 쓰겠죠 그러면은 너무 밝게 와도 또 눈이 부실테구요 그럼 요정도 바꾸고 나서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바로 바뀝니다 너무 편하죠 네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다른 색상들은 뭐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뭐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꾸는 거는 꼭 이렇게 바꾸고 쓰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잘 보여요 이게 훨씬 잘 보여요 네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하나만 더 가미하자면 뭐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이건 프로젝트 창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창 여기에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룰러 백그라운드라는 룰러는 여기 위에 눈금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서도 있죠 눈금이 이렇게 있죠 눈금이 있는 창의 배경을 바꾸는 건데 별로 이거는 안 바꿔도 뭐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 에디터 에어리어 여기 지금 여기 바꾼 부분 여기 부분은 안 바꿨을 땐 굉장히 좀 답답하게 보여요 네 좀 어두워서 근데 물론 이제 다크 모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전 버전을 쓰시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좀 밝은 색상 익숙하실 겁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 그리드라인 이라는 건데요 그리드라인 그리드라인 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 모눈종이 눈금 같은 그런 걸 그리드라고 하죠 큐베이스에서 이제 큐베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미디를 찍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어떤 이 모눈종이 같은 눈금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리드라인이 약간 흐리게 되어 있어요 모니터의 어떤 세팅이나 어떤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좋은 환경에서 쓰는 분들은 잘 보이는데 모니터 좀 저렴한 거나 뭐 이런 환경에서는 이게 되게 흐리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걸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반대로 이제 좀 진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흐리게 되면 더 안 보이겠죠 눈금이 그렇기 때문에 진하게 좀 바꾸고 OK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창이 보이시나요 바뀐 게 이렇게 눈금이 그리드라인이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확실하게 이렇게 눈금이 조금 더 보이게 돼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에어리어 백그라운드 색상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그리드라인 색상 바꾸는 거 이거 두 개는 꼭 바꾸고 작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고 나면 이 부분이 오토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유저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어 잘못 바꿨다 이거 어떻게 하지 되돌리는 방법은 디폴트 값을 누르시면 되죠 프리퍼런스에서 항상 원위치를 돌리는 건 디폴트가 있죠 디폴트 돌아갔죠 다시 바꿔 볼게요 에디터 배경은 조금 더 밝게 그리드라인은 조금 더 진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네 큐베이스에서 피아노롤 창 그러니까 키 에디터 창에서 이 백그라운드 색상 배경 색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크미줌이었습니다